안녕하세요 클릭비즈니스입니다. 어느새 겨울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처럼 저희가 겨울을 즐기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유한희 등의 홍준기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서 이번 겨울은 아주 혹한이 온다. 몇십 년 만에 추위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또 가스비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저희들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요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이제 그 유저지 주정부로부터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전기 가스 비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이고 그 비용은 절감하는 이런 안내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은 유저지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좀 전세계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 효율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주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그 유저지 주에만 지금은 일단은 하고 있고요. 네. 유저지 주 주민들 홈을 가정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큰 리베이스를 이제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유저지 주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유저지에서 자기 집을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조가가 있습니다. 혹시 렌트를 산다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어.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세요. 아. 네. 네. 이제 몇 가지의 조건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은 정식 명칭은 홈 퍼포먼스 위드 에너지 스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주정부로. 프로그램 이름이 조금 길어요. 이름이 길죠. 네. 유저지의 주민분들. 유저지의 하우스. 레지던셜 하우스에만 지금은 가능하고요. 네. 상업용이라든지 아파트 콘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타운하우스들 보시면 집이 4채가 한 건물에 붙어있는 집이 있어요. 4채 이내로 붙어있는 집들 그리고 높이가 3층까지 그런 집들은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베네핏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는 조건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택이어야 되고 또 어느 거죠? 아파트나 콘도 같은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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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는 4채가 이렇게 붙어있는 3층까지만 해당된다. 네. 그리고 개별 유틸리티 비리 메일이 날라오는. 아.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죠. 미터기가 따로따로 되어있는 집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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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일이 이제 뉴저지 주정부로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저희 회사. 저희 회사같이 이제 승인을 받은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제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어떤 주정부에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안히팅같이 주정부에서 어떤 허가를 받은 인증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효율성을 올리면서 이제 받는 리베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잘 트레인되고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 라이센스 소지하고 있는 그런 테크니션으로부터 그리고 또 인증받는 회사로부터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 이제 레벨 에너지 효율성 레벨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계라든지 하이오피션시 고효율 기계라든지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리베이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많이 짓는 주택은 열의 효율성을 많이 높여서 단열재를 많이 늦는다거나 뭐 이래서 잘 지었겠지만 조금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이 많이 빠져나가서 많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내고도 춥게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뭐 특히 오일 보일러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기름값이 갈수록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효율성을 올리는 가장 큰 아이디어는 이제 사용하는 기계를 조금 사용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고효율 기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 열량들을 막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꼭 보일러를 바꾸므로써 효율성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우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헬스 세이프티 이슈를 많이 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특히 무슨 노약자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을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잘 돼 있는 집들이 또 집 밸류도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살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조금 더 줄이자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 그러시죠. 이제 만약에 그 집을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신다면은 또 이제 잘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네. 이번 이 리베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뭐 간략히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무슨 융작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사실 그 돈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이점 중에 하나가 리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 팩스 크레딧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에너지 스타 마크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에너지 스타 마크의 물건들을 사용하셨을 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리베이 조금 조금씩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5,000불을 캐시로 리베이트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1,000불을 무이자로 론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으세요. 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에 한해서죠.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어떤 그런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받는 리베이라든지 팩스 크레딧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0불까지 체크가 날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꼭 무슨 에너지 지금 세이브하는 데 써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리베이니까 에너지를 세이브하려면 어떤 공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그 비용을 그걸로 커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1만 5,000불 정도의 버짓이 생기는데요. 이제 에너지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공사 금액이 꼭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비용을 받게 되면 그 정도의 공사 금액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집안을 이렇게 다 그 고치시는 비용 때문에 사실. 그렇시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한히팅에 특히 우리 홍 차장님 찾으시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 같고요. 아, 끝으로 이렇게 이제 유한히팅에 전화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 저희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상담을 통해서 손님 가정집의 자격 조건 여부라든지 그리고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화 상담이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그 뉴저지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 뉴저지 웹사이트는 www.njcleanenergy.com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HP, 홈 퍼포먼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P를 뒤에 꼭 붙여주셔야지 이게 사이트가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리베인 내용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게 찾아가시려면 그렇게 넣으셔야 되고 저희 회사 웹사이트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 웹사이트는 www.yuhan.yuhan.hvac예요. 저희 회사 hvac.com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신청을 하고 유한히팅에서 나와서 오딧을 하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자격 조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을...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죠.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제 가정집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게 꼭 보일러나 힐링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보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집에 효율성을 검사를 하고 그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것들을 더 찾아서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을 찾아서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계산한 내용이 좀 리베이 수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아이템들을 갖다가 또 애들 해서 네. 그러니까 결론은 유한히팅에 문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유한히팅에 홍준기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에너지 세이빙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리베이 프로그램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겨울을 따뜻하고 또 똑똑하게 보내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전화 201-945-9797 전화하셔서 궁금한 점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